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2017년 서울시 유공납세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13일 구청 열린사랑방에서 열린 간담회는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규령 구청장은 유공납세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 푼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셔가지고 좋은 일을 받게 된 것 같아요. 저희 영국부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. 또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에 살펴주시고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많이 보도하시고 지역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영국부가 미래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한편 유공납세자는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인하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, 1년간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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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